스틱 폭탄 놀이. 집에서 아빠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무 부분이 민구이가 하나씩 조여줘. 그렇지. 아이차께요. 아이차. 아버지. 와 길다 그렇지. 이렇게 갖고 오면서 하나씩 조여야지. 오 만지면 안돼. 민구아 일로와봐 옆으로 와야돼. 만지면 뱀이 화내요. 뱀이 또 화낼거야. 빨리. 민구야 일로와서 도와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민구가. 민구야 일로와서 도와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민구가. 에이 하지마. 도와줘. 같이 해야지. 에이 하지마 하지마. 도와줘. 같이 해야지. 민구가. 민구가. 사랑해. 이리 오세요. 민구가. 이거 잡아. 안돼. 물통 만지면 안돼. 어허. 어허. 아니 만지면 안돼. 이리 와 빨리. 민구가. 하하하하. 이거를 밑에다 이렇게. 봐봐 대안아. 이렇게 하나씩 껴서. 이렇게 놓는거에요. 민구가. 좀 옆으로 봐주겠니. 그러다 물통 친다 이제. 하하하하. 안돼. 오빠 무통만이 안돼. 어허. 아빠가 깜짝 놀랄거에요 무통만이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돼요. 만세야 만세야 무통만이 안 돼. 그러니까 하면 안돼요. 만세야 무통만이 안돼. 만세야 무통만이만 안돼. 만세야 무통만이 안 돼. 무통만이 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왜...